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판마가 너무 잘 됐어 판맨트가 이게 맞는 거야? 시작하자마자 혹시 왜 가운데를 모으신 거예요? 지금 머리가 이렇게 돼 있나? 더워서 이렇게 판마는 어쩌다 하게 됐어? 판마는 그냥 했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어? 딱히 바람이 분 건 아니고 인천 아시아대 경기장역에서 약 4, 50분 정도 달려서 교동도에 도착했습니다 교동도에 들어올 때 신분증 검사까지 하고 들어왔는데요 교동도가 아무래도 북한이랑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아마 신원 확인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분증 검사와 휴대폰 번호를 작성하고 그리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여기 지금 있는 곳은 화개산 화개산 모노레이를 타러 왔는데 이 모노레이를 타고 타면 뭐가 보여요? 모노레이를 타고 가면 왼쪽에 화개정원을 볼 수가 있고 그걸 직접 걸어서 등반을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완전 액티비티네 완전 액티비티죠 걸어서 가냐? 모노레이로 가냐? 둘 다 액티비티네 그럼 누가 걸어가고 누가 강아 위 근데 진짜 강아 모노레이를 타면 얼마나 걸리고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리는지 모노레일로 20분 근데 모노레일이 1.1km인데 20분을 가 그러니까 굉장히 느리게 간다는 뜻이고 1.1km를 사실 걸어가도 20분 정도만 간단 말이야 대신 땡뼈 치지 근데 나 지금 너무 더워 나도 난 모노레이를 타야겠어 나도 그러면 잠시만 뭔데? 하나 빼기 하자 하나 빼기? 넷이서 하나 빼기가 된다고? 시작 감자에 자리나서 입히 나서 묵지 빠 가위가위 부 감자에 자리나서 입히 나서 묵지 빠 가위가위 부 일단 주먹을 다시 감자에 자리나서 묵지 빠 가위가위 부 주먹이랑 보장이는 해놓고 주먹을 안내고 보장이를 낸 거지? 가위랑 보장이 됐어 가위랑 보장이 had구나 가위가위 부 빠 빠 어? 모노레일! 여러분 이렇게 나랑 선민이 걸어가고 둘이 사는 모노레일을 가위바위보 우리가 이제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헤어져야잖아 좀 있으면 모노레일 팀과 이렇게 많은 사연이 있었는데 우리가 모노레일을 원래 타고 가려고 했는데 이게 인기가 너무 많아서 웨이팅이 있다 가지고 10시 55분에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40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 전에 밥을 먹기로 오일은 좋아, 나 배고팠는데 맞아, 너무 배고팠어 우리 근데 매우 좀 다른 거 시켰네? 와우 돈까스 우동 좋은 거 같아 전체적인 밥 먹기 너무 좋고 여기 다 통창이라서 뭔가 엄청 뷰도 좋고 청결하고 카페 같아, 약간 예쁜 카페 와, 돈까스 미쳤다 맨 와우 너무 지지... 뭐해? 유튜버 따라하다가 오우, 돈까스 괜찮은데? 고데기를 해?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빨리 나오지 않았어? 오, 맞아, 맞아 주문한 지 5분? 거의 김밥천국이야 맛있어 아, 청춘 여행단 최고다 근데 올라가기 전 이렇게 먹는 거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배고파는데 잘 됐어 오히려 럭키비키야 모노레일 팀은 몰랐겠지만 올라가는 데 좀 시간이 걸려요 음, 안타깝다 하나도 안 안타까워 보는데? 원래 올라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 그치, 근데 이제 공복상태에 올라가면 배고프잖아 오히려 좋네? 응 소화도 시키고 아, 산책로 너무 가고 싶다 나도 나도 부럽지? 아, 진짜 아무나 못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입장권까지 발권하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안타깝게도 찢어져야 해 아, 너무 안타깝다 진짜 등산만큼 최고의 액티비티 원래 한 팀 아니야? 원팀? 그러니까 원팀이면 같이 올라가야죠 원팀인데 가끔 이렇게 분리될 수도 있는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원팀인 거지 우리는 떨어져도 하나잖아 아, 맞지, 맞지 떨어져도 원팀이야 그러면 이제 채연이랑 창균이는 모노레일 타러 저쪽으로 가고 나랑 현민이는 걸어서 올라가는 걸로 파이팅 파이팅 위에서 봅시다 위에서 봐요 그럼 안녕 바이 위에서 봐요 걸어가야 되다니 걸어가야 되다니 걸어가야 되다니 왜 져가지고 이거 팀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진 것도 억울해 죽겠네 내 탓으로 넘기는 겁니까? 갑시다,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긍정적으로 여기 올라오니까 여기 엄청 큰 자전거라고 해야 되나? 빔폴 같은 거 어 예쁘다 조경을 잘 해놨어 어, 그러니까 쟤 뭐 노래는 저건가 보다 저 위에 올라가는 거 그러네 어, 근데 아직 처음이라 그런지 몰라도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동물의 숲 게임을 보면 고인물들이 해놓은 정원이 있어 그 맵 같아 나비 보배따 보배띵 어? 여기 지압 안 보이는데? 보자 보자 어? 좀 날카로운데? 한번 해볼까? 아니 내기? 잠깐만 이거 너무 뾰족해 이거 봐봐 너무 뾰족해 이거 맞아? 가위바위보 아 그래 안 내며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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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너 아니 나잖아 오케이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동네에도 하나 있거든? 서구에? 어 장미공원에 하나 있는데 해봤어? 신발 벗고 갔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한번 해보고 진짜 오랜만이야 오 아픈데? 안 뜨거워? 발? 발은 안 뜨거워 오 어 이거 맞아? 어 어 잠깐만 아 아 아 아 이거 맞아? 너무 아픈데? 이거는 이제 뛰어가기 추진력을 위한 자세야 아 어 어 쉬워 쉬워 잠깐 쉬워 아 뭐야 왜 거기까지 가? 어 이거 너무 아픈데? 아 아 쉬어야 돼 아니 진짜 너무 아파 심호흡 한번 하고 알았어 앗 앗 앗 핫 핫 핫 핫 핫 야 그만해 여러분 이거 꼭 해보세요 진짜 너무 건강해지는 거 같아 아 왜 볼래? 안 아프고 연기한 거야 연기 아 안 할래 뭐야 완전 액티비티잖아 우와 재밌다 아 그러네 이거 완전 액티비티네 오 오 올라간다 여쭤보면 화개 정원인데 여기에 또 화개 정원 안에서 가마솥을 찾는 걸 하면은 가마솥? 어 무슨 보상을 주죠 가마솥들이 있어 지나가다 보면 오 진짜로? 응 우린 아네 코너 속의 코너 뜨거운 거 잘 참는 달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뚜껑 속에 들어와 봐 했는데요 정말 뜨겁군요 끝 근데 막 뒤로 갈 정도는 아니다 이따가 봐 이따가 아직은 아니야 너무 오바야 진짜야 왜 안 믿을까 진짜야 나 나 하이 거짓말이야 진짜 거짓말만 하고 사니까 사람들이 안 믿지 왜 안 믿지 여기로 누가 지나가면 인사했으면 좋겠다 아 여기 지나가 이렇게 만날 때도 있어 오 재밌겠다 지금 만나잖아 오잖아 지금 오 와? 어 진짜 와 뭐야 왜 안 믿어 미쳤어 저기 가마솥이 어딨지? 여기 안에? 있어 가마솥이 진짜 있어 저기 어디로 안 해 있나? 보여 중간에 올라가다가 가마솥이 보여 오 진짜로? 응 아 근데 확실히 편하긴 하다 안 걷고 앉아있으니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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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왜 인천파리에만 하면 산을 다 해 산 갔다가 문학산 갔다가 그 정도 해도 산을 오르는 나 인천사람인데 나도 산 많이 안탔다 나 인천파리인데 같이 눌렀다 거기서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